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초를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 기본기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기를 다지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늘 내가 비유를 하지만 피카소가 그림을 못 그려서 큐비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피카소보다 더 드로잉을 대생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대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분해해서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큐비즘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를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림을 못 그려서 추상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XYZ축 그 입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 그죠? 이 종이 연필을 기본으로 한 드로잉 기반의 그림들 이 안에 이제 다양한 게 있죠 지금 여러분이 주로 하고 있는 크로키 연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크로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가 있기도 하고 소묘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또 정밀 묘사가 있기도 하고 단계별로 상당히 다양한 그림들이 있죠 또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도 끌고 다니면서 그리는 컨트러 드로잉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상을 그리느냐 아니면 초벌로 밑그림을 그리는 에스키스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걸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2D를 하든 3D를 하든 어쨌든 그 해부학적인 또 그 원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어디서나 누구나 다 미술학원, 입시 미술학원 선생님들도 다 보면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 해부학을 열심히 가리키더라고요 원근법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투시도법에 대한 1.투시, 2.투시, 3.투시로 다 얘기하세요 그럼 결국은 입시 미술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해부학과 이런 원근법을 기본으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만화 애니메이션 쪽만 껍데기를 그린다 난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배울 때는 다 해부학과 원근법을 배우는데 이건 결국은 입체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부학과 원근법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왜 만화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들만 껍데기를 그릴까 에 대한 게 지금까지도 나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추측한데 추측하건데 그런 그림들만 평면적으로 그려진 그림들을 무작위하게 그냥 단순 묘사 그냥 복사 수준으로 카피를 하다 보니 그런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준 그 그림들처럼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생력을 키우고 기본기를 갖추고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껍데기만을 그냥 따라 그리는 거죠 기본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진 결과만 가지고 모양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무라이 제작을 보고서 대생을 해부학을 정말 철저히 공부를 하거나 조형을 공부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멋있으면 그냥 그 모양을 껍데기를 그냥 따라 그리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그렇다 그러니까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냥 혼자서 뺏겨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쉬워 보이니까 그냥 뺏기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뺏기니까 예쁘거든 귀엽거든 특히 미소녀들은 그렇잖아요 보면 내가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따라하니까 또 비슷한 것 같고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본인은 잘 판단이 안 될 테니까 처음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면 만족스러워하고 어 그럼 난 잘 그렸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법을 배우거나 기초를 다지기 이전에 이미 껍데기를 계속 따라서 재미있게 예쁘게 그리는 그런 습관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그림을 그리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기본기를 다지고 그러고서 그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그냥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그림이 아니거든요 내가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 여기 나온 이런 그림들 평면적인 그림들이 입체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초상화 그러니까 똑같이 사진을 보고 그린 초상화보다 캐리커처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다들 캐리커처나 좀 변형돼서 그린 그림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초상화 똑같이 그리는 거 정밀모사처럼 그런 초상화처럼 똑같이 그리는 걸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다르게 그린 것들은 아주 쉽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초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훨씬 더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입체적으로 그리는 똑같이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 똑같이 그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는 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 대상의 본질을 충분히 분석 이해하고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작가관을 가지고 그걸 함축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또는 또 예쁘게 그리면 그걸 잘 그렸다라고 동기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작품들이 정말 어려운 그림이다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해부학이나 원근보 물론이거니와 그 조형에 대한 또 연출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정말 10여 년 이상 10년 이상을 정말 드로잉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단순히 받아들이면서 카피를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면 입시미술이라고 꼭 그래야만 할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시미술은 해부학도 무시하고 원근법도 무시하고 그렇게 그리는 게 입시미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입시미술이라고 하는 그게 모두 다 그렇다면 서양화, 동양화, 조서 디자인이 좀 평년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평년 구성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건 전략적으로 그 분야가 그래서 그런 거지 동양화도 조금 관념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조서를 하거나 서양화를 하는 친구들은 완벽하게 입체를 구현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미술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쪽의 친구들이 주로 평면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인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인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디자인은 또 그렇게 인체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만화, 애니메이션은 주로 인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공간감이 없이 해부학이나 원근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림을 그냥 예쁘게만 똑같이 그리는 그런 패단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데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유튜버들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방식을 보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말씀들은 다 해부학 얘기를 하시고 원근감 얘기하시고 기본기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결국 자기들이 샘플로 보여주는 캐릭터를 그림을 그리거나 뭐 할 때 보면 다 껍데기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웹툰 작가들은 기본기가 있으니까 머릿속에다가 기본적인 걸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리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죠 단순히 기본 틀을 잡은 것들만 안 보이는 것뿐이고 그냥 외형을 그리더라도 안에 튼튼한 골격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